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소 뭐해 롤챔스도 아니고 뭐해 지가 뭐 울프냐? SKT1? ㅅㅂ란 뭐야 개새끼 개이득 오케이 럼블를 존나 말렸고요 럼블를 존나 말렸고 뭐냐? 갔는데 스포스트 아아 이거 그냥 안쓸꺼 아 까비 이득 이득 끄덕 개이득 아아 뭔가 뭔가 음파를 맞추고나서 나도 약간은 0.5초 동안 고민을 했어 만약 근데 0.5초 동안 고민하지 않고 모쿠자가 말했던 대로 음파 맞추고나서 날아가면서 생각했다면은 날아가면서 생각했다면은 어 뭐해 아이씨 아예 브라움 또 지랄한다 또 아아 좀만 좀만 땡기봐 좀만 땡기봐 좀만 땡기봐 이거 탁 나오는데 이거 좀만 땡기 좀만 더 와라 개새끼야 좀만 더 와라 조금만 한발짝만 더 들어와줘라 제발 참 꺼내라 제발 제발 참 꺼내라 제발 개새끼야 참 꺼내라 어 야 왔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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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어디있어 이 개새끼야 아 어 어 왜이렇게 세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박았다 이 개새끼야 아 아 젊나 세네 진짜 아 이거 왜 계속 와다리 안 맞아 이거 럼블 텔레포트 백업 개오지고 개 존망이고 지금 와 큰일났네 이번엔 성공한다 이번엔 성공한다 이번엔 성공한다 와 방풀이네 이거 방풀 랭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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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풀 맞아 이거 방풀이야 방풀 방풀 맞아 어 방풀 맞아 이거 어 아니 아니 가전부터 해가지고 정글 다 털어먹고 하는거 방풀 같아 이거 그니까 그니까 아까부터 역갱이 지리긴 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궁도 못 짠거 쩌나 세 이콜 와 궁짜 쓰면 저거 이콜을 해가지고 딱 아지르까지 맞춰가지고 더블킬 솔직히 게임은 나랑 원고가 터트리는게 맞아 근데 니달리도 좀 트롤이고 나랑 솔직히 말해서 원고가 터트리는게 맞아 야 런블리다 나 런블리 존나 지글지글하다 어 좋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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